лись 꼿꼿 얘들아 일어나야지 흰 빵이 없네 응 다 됐어. 와서 먹어. 얼마나 가기가 싫을까? 그렇지만 우리 애기는 다 각자 할 일이... 슬리러가 없을 텐데... 어웨피... 점프 점프가 많이 치는다! 오!! Likewise, 애인lere... 어머... 애인lere...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도 되나? 바다의 당신들이 안쪽으로 떨어지면 제대로 나왔나요? 어흠 깜짝이야 éma 안쪽으로 떨어졌는데 엄마가 어디서 그래? 엄마가 왜 이렇게 도착해? 엄마가 배송이야? 엄마가 배송이 벌써 퇴 Wide 보면서 엄마가 배송비를만 배송하다 엄마가 배송비를 늘려주기 엄마가 배송비를 배송비를 하자 엄마가 배송비를 하자 시리야 8분 알람 맞춰줘 시리야 8분 알람 맞춰줘 시리야 8분 알람 맞춰줘 늙은 줄 네, 포토스 먹고 싶다. 로션 조금 옅으니까 나은 것 같아. 이제 머리 염색이 하고 싶네. 오늘은 50% 호루신스 샀습니다. 저번 여기서 나온 초코 맛있었는데 이것도 한 번 시켜봤어요. 이거 떡인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안 미끄러진다는 발목이 양말인데 절대 안 벗겨진다고 광고를 엄청 안 해. 엄마 이거 신발 봐봐. 이렇게 됐어요, 양말이. 이렇게 징그럽지, 진짜? 이거 잠깐 잠깐 얼었다, 얼었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얼었지? 해봐봐. 이거 어떻게 먹은 거야? 너 봐봐. 로토스톱. 이거 천안 닭지 이건데 이렇게 하나씩 가는데 소분 돼서. 로토스가 너무 찐해가지고 이게 밍면습인데 이거 먼저 먹어봐. 둘 다 맛있는데? 찹쌀떡 아이스크림. !!! 참깨. 참깨. 조금만 따르. 진짜. 3명 더 다른 취향. 진짜. 준이는 너 이거 먹으면 안될거같은데 다 먹었어 이리 개꼬다 어차피 이거 다 못먹어 이거 먹자 다닙다같은, 다닙다같은 매울거 같아서 소스를 조금 덜 넣긴 했는데 잘 먹는.. 아 잠깐만 형아도 한번 해줘야지 아 소리나 탈락 다닙다 아니 나도 해보이지 언니 엄마 차례 해보네 야옹 너 김밥 안먹을거야? 응 첫번째 작전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끼리 싸워? 좀 안되겠지? 뜨거워 뭐해 한입에 왜 다 먹어 치킨을 이렇게 사놨는데 맨날 배달시킨거 같고 잘 안먹게 되네 치킨은 철포도 치킨을 realistic으로 치킨을 많이 밟고 치킨을 많이 넣을거같은데 치킨을 많이 넣어 치킨을 많이 넣어줘 치킨을 많이 넣어줘 오징어 육수 소금 오징어 육수 오징어 육수 오징어 육수 오징어 육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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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이거 아닌데? 100g 씩 부렸으면 돼! 이거 밖에 돈 주고 사 먹으면 4, 5천 원 한단 말이야! 이거 밖에 돈 주고 사 먹으면 4, 5천 원 한단 말이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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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기가 막혀요! 또 해줄까? 응! 밥 다 먹고 또 해줘요! 그 정도로 맛있어? 응! 그 정도로 맛있게 먹으면 좋지! 하하핳하핳 하핳하핳 하핳하핳 하하핳하핳 하핳하핳 하핳하핳 하핳 하핳하핳 하핳하핳 자국도 먹으면서 1인 1 티라미수 해동시켜야지 음! 티라미수 있네 이제 라떼 마시면 맛있더라고 다른 것도 보자 다른 것도 보자 머리 뭐 이제 저희 엉덩이만 같이 찍어줄게 엉덩이 출발 출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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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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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다 돼가네 참치 치킨 소스 쇼로록 뿌리는 거 알려봐 이거 그냥 퍼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치즈 밑반찬 좀 넣어도 되고 앗 뜨거 150g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김밥에 당근 잘 먹어서 다행이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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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김밥 진짜 좋아해 그치 응 너 안 씻었구나 어제 아 갈비탕인데 뼈 없는 거라고 해서 맨날 뼈 발라들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등장 5,6 토통이가 수확하오라 frighten 투통이와 수확하오라 일단 깨끗이 가루가 오 안 되겠는데 그렇지 정리를 딱 제거해 볼게요 옥수수 정리를 얹어줘 일어날 날이 초고기 직원으로 오는 물 고기 칼칼 냉장고에 집중 고기 고기 맛있어 거의 다 됐어 아쉬워 우리 머리에 실루어리였어 땡땡땡 어떻게 먹어요 오늘은 파인애플 부자, 그랬지? 엄마가 가만히 들어주자 빨리 먹을 수 있어 너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고 이거 뭐야? 이거 티라미쉬야 엄마, 그게 아니예요. 왜 이뻐요. 뭐야, 진짜 가? 요즘에 매일 놀이터를 가다 보니까 제가 엄마들을 만나게 돼서 조금 화장을 두들기면서 다닙니다. 학부모 중에서도 식구님을 하고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입냄새가 심해서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절대 연애인병 아니고요. 항상 마스크 쓰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제 엄마들이 다 마스크를 벗으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좀 유난 떠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이제 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맨날 보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고 어? 저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나야, 나. 누구 땡땡이 엄마. 다들 눈만 본 상태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여름에 가끔 마스크 오픈했을 때 서로 놀랄까봐 살짝 이렇게 다 보셨나? 살짝 다 쓰고 좀 덜 읽어보려고 화장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만. 저는 괜찮은데 애들 먹으려고. 빨리 먹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 못하겠고 싹 안 핀 거 하나만 펄게 끓이는 거예요. 아까 싹. 시원하면서도 참깨. 새콤한데요? 머스타드 끝에가 쌉싸름한데 이렇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칠리소스 묘하게 다르지만 괜찮다 지나가지마 감자 먹을래요? 계란 좀 줘 내 입 안 댄 거야 이거 자르기만 한 거거든 잡채 더듬기랑 같이 볶으면 소금 초국 얼마나 맛있는데 삶아서 시금치 넣죠 엄마 오늘 소금은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섞어보자 여기다가 왜 I don't like I don't like 떡갈비 뭘 계속 못 뱉는 거야 너네 지금 고기가 질기잖아 이 정도 고기에서 질기면 어떡해 너희들이 지금 요즘에 듣는 사 너희들이 들을 것 중에 내가 생각해 왜 엄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알았어 너가 들은 나쁜 말 중에서 앞글자 하나만 얘기해 봐 어 내가 들은 욕은 닭 하나밖에 없었어 뭔데? 시 그럼 어디 가자 아 아 아 아 아 왜 앞글자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뭐 나한테 한 말 없는데 아 굳이 그런 얘기는 하자 너 왜 이렇게 다리가 가느냐 오늘따라? 어머 이 다리 좀 보세요 갈치 같다? 갈치라니! 형한테 갈치라니! 미꾸라지 같은데? 미꾸라지? 오늘은 조금 신경을 요즘 남편 살 빼는 시기라서 밥 양을 줄였어요 토마토 엄마가 보내주셨는데 언제 다 먹지? 결국에는 다 갈아먹기로 토마토 갈은 거에 올리브유 넣으면 좀 흡수율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식용유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참기름 넣을까? 2021년 4월 꺼면 못 먹겠지? 아우 기름을..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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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주스는 끝 일단 설거지 끝 이거는 아이고 모르겠다 하루 만에 빨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아이고 아이고 또 학교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쟤는 퀸카인가 보다 수컷 좀 마리게 달라붙으면 쟤는 약간 여기서 인싸? 퀸카 한 번도 홈티빡이 못해 흥이 피클 하아 튀어 하아 미쳤어 이렇게도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도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도 안 좋은 것 같다. 이 시리즈가 너무 많은데? 이 시리즈는 여기서부터 시리즈를 다 읽었어. 그래가지고 다음에 추천받은 게 이 시리즈씩 믿고 있어. 이 시리즈씩 믿고 있어. 이거야? 이리와. 흠. 쉬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한복종일 되는 거야? 세상에. 엄마 그런 줄로 몰랐네. 제가 가서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백제를 멸방시켰다고? 사 봐봐 에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날 올 줄 알고 이런 걸 샀었는데 거의 새 책이다